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사업 부문의 경상북도가 최우수상을,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선 경상북도와 김천시, 청도군이 우수상을, 안동시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안동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국도비를 합쳐 2,200억 원으로 역대 일자리 분야 최대 예산을 확보하고 목표치를 넘는 일자리 8천여 개를 창출했습니다. 안동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겸 육성 우수자치단체 선정에서도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